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쓰는 every or 이 두 단어 뜻은 비슷한데 그 쓰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비교 포인트 5개 잡았으니까 5개 모두 다 듣고 가세요 하나씩 보시죠 자 첫 번째 일단은 우리가 이 두 단어를 이제 얘기를 할 때는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비교 포인트 이 두 단어가 불가산명사를 꾸며줄 때는 애당초 가능성의 여부가 달라져요 every는요 불가산명사를 꾸며줄 수가 없구요 or 만 불가산명사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문을 하나 직접 적어보면 나는 모든 음악을 좋아합니다 I like 예 이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는 all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I like all music 영어에서 music 음악은 쓸 수 없는 명사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만 수식할 수 있어요 I like every music 이런 건 애당초 쓸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요거 딱 명심하시고 두 번째 예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당연히 가산명사를 가지고 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가산명사는 every도 all도 둘 다 꾸며줄 수 있는데 이제 이게 달라요 every는 뒤에 가산명사의 단수형을 쓰셔야 되구요 all 얘는 가산명사의 복수형을 쓴다 그래서 또 형태를 달리 하네요 예 자 역시 예문 보시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모든 아이들 요거 들어갑니다 예 첫 번째 every로 시작하자면 아이들 예 이제 사람을 표현하는 명사는 모두 다 쓸 수 있거든요 every는 가산명사의 단수형을 쓴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겠네요 그죠 every child 주어가 단수니까 동사는 현재형에 s 붙여주시고 fairy tales 그죠 every child likes fairy tales 이렇게요 자 근데 이거를 갖다가 all로 시작을 한다면 all 얘는 뒤에 가산명사의 복수형 쓴다고 했으니까 child의 복수형은 children 형태가 좀 많이 바뀌죠 외우셔야 돼요 예 그리고 초가 복수니까 like는 그대로 가구요 현재 시제에 그냥 가죠 요렇게 예 그래서 every child or children 요렇게 이제 두 개 가산명사의 경우에는 형태가 달라진다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정리를 한번 해 보면서 예외까지 또 한번 공부해 볼게요 예외 every 뒤에는 가산명사의 단수 all 뒤에는 가산명사의 복수 방금 얘기했는데 여기서 딱 한 가지 예외가 존재해요 어떤 경우냐면 every가 뒤에 숫자를 동반하면 그 뒤에 나오는 숫자 숫자에 맞게 복수형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한 가지 예외를 우리가 예문에서 또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그는 3시간마다 나한테 전화합니다 음 he calls me 예 나에게 전화하는데요 3시간마다 뭐 얼마 얼마 주기마다 할 때 요 표현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every 3시간이라고 했으니까 3 hours 하면은 이제 문장이 마무리 되죠 예 every 바로 뒤에 숫자가 나왔으면 요 숫자의 영향을 받아서 명사는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every가 복수명사를 동반하는 단 한 가지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비교 포인트 보실게요 음 어떤 거냐면 시간명사를 꾸며줄 때 예 둘 다 시간명사를 꾸며주죠 근데 해석하는 방식 의미가 아주 싹 바뀌죠 음 일단은 요게 한번 볼게요 everyday all day 뉘앙스의 차이 everyday는 매일 그죠 all day는 뭐예요 all day 하루 종일 그죠 예 하루 종일 그 뜻 every night 하면은 매일 밤 밤마다 이 뜻이고요 all night 하면은 밤새 그죠 밤새도록 그 뜻이네요 그죠 밤 내내 이렇게 그래서 그는 매일 밤 술 마셔 그러면은 이제 요쪽으로 활용하셔야 되겠죠 he drinks every night 이렇게 가는 거고 나는 밤새 술 마셨다 그렇게 하실 거면 I drank all night 이렇게 가는 거죠 음 그 뉘앙스 그대로 every week 또 적용하시면 됩니다 every week 하면은 매주 그죠 all week 하면은 한 주 내내 한 주 내내 every year 하면은 매년 그 다음에 all year 하면은 1년 내내가 되겠네요 그죠 1년 내내 그래서 이제 요쪽 요쪽 뉘앙스의 차이 확실히 알아두시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자 전치사 오부를 공간하는 경우에 관해서 볼게요 이것도 이제 가능성의 여부가 아예 달라요 every는 절대로 그 뒤에 오부 전치사부를 갖다가 붙일 수가 없습니다 뭐 every of my friends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all만 가능하죠 all of my family all of my students 이렇게 그죠 all of the information 그래서 all만 뒤에다가 오부 전치사 오부를 붙일 수 있다 음 안 되고 되고 이 차입니다 예 자 예문 하나 보고 이제 마무리 할게요 내 친구들 모두 음 all of my friends like bts 그죠 all of my friends like bts 이렇게는 가능하지만 요 자리에다가 every를 써서 every of my friends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아예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죠 all of 가능합니다 every of는 안 돼요 음 그리고 all 뒤에 있는 of는 생략하고 그냥 all my friends 라고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런데 every는 오부를 애당초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걸 생략하고 every my friends 이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오부 전치사 구 붙일 수 있는 거 all 밖에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요 요 all만 가지고 조금 얘기할 게 더 있어서 그것을 강의 준비해 가지고 올게요 5호 얘가 주어 자리에 왔을 때 단순지 복수인지 은근히 헷갈리고요 또 어떤 분들은 100% 복수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포인트 가지고 조만간 또 촬영 올려 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 그 강의도 같이 꼭 봐주세요 또 뵐게요 또 뵐게요 product